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저희가 여기에서 컴퓨팅 엔진을 통해서 VM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거기에서 그 안에다가 도커 환경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맵 하나를 올렸습니다. 간단하게 방화벽 설정을 통해 가지고 외부에서 저희가 그 도커 이외에 올라가 있는 웹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까지 저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구성하기보다는 이 마켓플레이스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가지고 미리 구성된 그 환경들을 이제 VM 인스턴스로 만들고 거기에 맞춰진 그 환경들을 빠르게 구성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켓플레이스 쪽으로 최상단에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여러가지 환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환경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구성된 그런 환경들이고요. 이 안에는 뭐 다른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워드프레스 우리가 CMS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블로그 형태의 워드프레스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 이제 어떤 그 머신러닝 아니면 이제 딥러닝 관련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GPU가 가득 포함되어 있는 그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몽고DB하고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환경들이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왼쪽에 그 관련된 유형별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웹서비스와 관련된 워드프레스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워드프레스를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그 가격들이 기준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세히 보기를 하시면은 이제 워드프레스에 관련된 그 홈페이지나 그런 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워드프레스 안에 지금 현재 패키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아파치 환경과 그 다음에 MySQL, PHP,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에 관련된 이렇게 워드프레스 뭐 CLI나 워드프레스, 뭐 PHMyAdmin 요러한 웹서비스 환경들이 구축이 되어 있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환경들을 사용하는 동안에 한 달 비용들의 상치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까지 해서 약 13.61달러 우리나라 또는 한 15,000원 정도가 되는데 보통 저희들 웹호스팅에서 워드프레스를 구축해가지고 사용하는 거하고 비슷한 비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구축된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컴퓨팅 엔진에서 실행하기를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VMA를 선택하는 곳으로 선택이 되고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가까이 돼서 지역이나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형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가격들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소형으로 선택을 하시면은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phpMyAdmin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MySQL을 웹 환경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설치를 하셔도 되고 설치를 안 하셔도 되고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트 디스크, 디스크 용량들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기본적으로 10기가 정도를 이제 부트 디스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터페이스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인터페이스를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화벽 쪽 설정인데 기본적으로 HTTP는 허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HTTPS 같은 경우에는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뭐 거의 대부분 나중에는 사용을 하게 될 것인데요. HTTPS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암호 통신할 수 있는 그 인증서들을 설치를 하셔가지고 같이 사용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로그 파일들을 남기는 그런 부분들인데 요거는 비용들이 별도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기본적으로 설치를 설정을 하고요. 한번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를 하면은 여기가 이제 신규 인스텐스 가상 환경이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아 죄송합니다. 여기 안 썼네요. 그래서 지메일 요거는 이제 워드프레스 쪽에서도 어드미니스트의 이메일 정보들을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같이 넣는 것이고요. 자 배포를 하시면은 이렇게 하나의 인스텐스가 만들어지면서 배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기다리시면은 배포가 돼요. 네 배포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VM 인스텐스는 기본적으로 다 이제 설치가 됐고 그 다음에 안에 저희가 설정 파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되고 있는 게 보이니까 조금 신기하기도 하죠. 요거는 배포가 완료가 되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에 붙을 수 있는 다양한 주소하고 그 다음에 접속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phpMyAdmin을 설치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쪽에 접속을 하시면은 이렇게 phpMyAdmin 기본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고 난 뒤에 처음에 이제 관리자 페이지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관리자 페이지나 MyScreen이나 그런 패스워드 파일들이 랜덤으로 생성이 돼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죠. 보면 이렇게 여기 있는 그 관리자 페이지 쪽에 우리가 이쪽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요.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쪽까지만 접속이 되면은 워드프레스 메인 페이지가 나오고 기본적으로 현재 테마까지 설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해야 할 그런 플러그인 쪽이나 테마나 관련된 업데이트 할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하고 난 뒤에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sst 접속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sst로 바로 다이렉트로 붙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시스템에 들어가서 워드프레스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과 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우리가 아마존 AWS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배포판들이 있고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저 같은 경우에 좀 사용하기 더 편하게 되어 있고 굉장히 설명들, 이런 안내 페이지나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워드프레스를 직접적으로 구축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도커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미지 방식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구축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구글 클라우드에서 배포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형태, 우리 솔루션들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구축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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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